안녕하십니까 실례합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네? 오랜만이다 안녕 나 어디 앉으면 돼? 언니도 주은이 생일 알고 온 거예요 생일? 아 너 생일이야? 축하해 아니? 그래서 혜진이 너 아직 안 온 거야? 언제 온대? 참 뭐야 오늘 뭐입니까? 마이리노님 왔어 또 뭐야 니 생일인 거 내가 딱 기억하고 있지 받아라 받아라 굿나잇 아 참 그 행님은 응급콜 받고 왔거든 그 빨라도 서너 시간은 못 올기라 혜진이는 언제 와? 온다 했으니까 오겠지 하... 씨... 마... 씨 뭐하여 이놈! 뭐 바쁘다 카는데 몰라믄 내가 와야지 그럴 수 있나? 야 잘 있었나? 그럼 아... 야 결혼식 뭔가 해서 미안하다 몇 년이나 지났는데요 나... 나는 안 보여? 나도 왔는데 야 통보인 줄 아이가? 응 니들 왜 이놈? 치... 생각보다 해동 쫓거든? 어... 여기 앉아 아... 어 니... 근데 니한테 별로 좋은 게 없는데 아이고 그게 하면 언젠데요 요한지이소 그라까? 응? 아... 하하하하 아... 아 내가 이거 사느라 늦었다 브랜드 있는 걸로 사려고 하니까 막 15만이 넘더라 내가 분명 10만원 이내로 이건 니 선물? 아 내 돈으로 샀다 비싼 기다 이거 아... 니 200사진 맞지? 뭐 있으면 너 옷이나 사입지 뭐 내 껄 사왔어 선물 아니고 받아라 혹시 안주 다른 거 없나? 와이어서 안주를 찾는 거. 뭐 더 있나 확인해 볼게요. 앉아라. 내가 할게.